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핵심이죠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대박을 터뜨리는 비결이다 모든 가능성들이 우호적일 때 형세가 좋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최종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죠 자 유능한 장군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자 이순신 장군이 딱 이런 분입니다 배 12척으로 일본군의 그 수백 척을 물리쳤잖아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 하는 것은 마치 수직하강하는 칼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칼이 땅에다 꽂혀서 잠시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까지 잡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바닥에서 악재는 눈을 감고 살아 묵은 쌀이 많고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야말로 쌀값이 상승하는 해임을 알라 제가 리뷰한 오늘 영상보다 이분이 리뷰한 영상을 보시는 게 100배 더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고 최고가 300만원 현재는 5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절판도서 주식시세의 비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부자아빠 정재훈님은 40년 이상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큰 부를 이루신 투자 대가이면서도 줄인 일을 위해 자신의 40년 투자 노하우를 유튜브로 공유하고 계신 유명 유튜버이십니다 저도 이분처럼 되고 싶네요 이 책에 대한 리뷰도 저자님의 채널에 이미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 직각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구독자분들이 리뷰를 해달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고로 상당히 비싸게 거래된다고 해서 호기심도 생겼고 읽어보니 왜 비싸게 거래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주식계에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3명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시다 곤자부로 혼마 무네히사 마지막으로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고래가와 긴조입니다 그 중 우시다 곤자부로가 쓴 3원 금천비록과 혼마 무네히사의 혼마 비전은 일본 투자의 2대 경전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회자되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3원 금천비록을 다룬 것이 바로 이 책 주식시세의 비밀입니다 간혹 일본 사람들의 책을 소개하여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 사람인지라 그런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리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떠나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우리의 부를 늘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니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상님들이 집필하신 투자 관련 고대 서적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책 이름을 남겨주시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세의 비밀은 우시다 곤자부로가 60년간 쌀 거래를 하며 깨우친 시세의 비밀을 담은 3원 금천비록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고 부자아빠 정재훈님의 40년 투자 노하우까지 책에서 알려주시니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부자아빠 정재훈님은 책 서문에서 3원 금천비록은 투자자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투자의 기본을 관통하는 고전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독자들에게 3원 금천비록이 흔들리지 않는 시세관을 만들어줄 위대한 고전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어 설레고 기쁩니다 책은 절판되었지만 책에 대한 리뷰는 정재훈 투자자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자 직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뷰 링크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모아두었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정재훈님의 저자 직강 리뷰 영상도 있지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봤으니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약자가 많은 관계로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책이 다시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세를 움직이는 근본 음양오행 동양의 음양오행설은 싸란톨부터 천지에까지 적용되는 이치다 즉 양이 지극해지면 음으로 변하듯 시장에서도 이런 순환이 있다는 것이다 시세가 급등해 모두 매수에 나서면 조용히 매도의 조짐을 찾고 모두 약세론제가 돼 소심해질 때면 강하게 도전한다 양의 기운 속에서 음의 그림자를 찾고 음의 기운 속에서 양의 기운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의 이치의 별개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자연의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보면 결국 인간심리가 반영되는 시장의 가격 역시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다 매매란 때때로는 대중과 함께 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대중의 길과 결별하고 외롭게 가야 할 경우도 있다 가끔 인간의 본성과 맞서야 할 때도 있고 인간 본성에 오히려 철저하게 충실해야 할 때도 있다 가끔은 이익도 잘라야 할 때가 있고 손실을 확정시켜야 할 때도 있다 이 모든 행위가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자연과 세계의 변화를 연구하는 경제에서 작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를 읽어내고 이해하는 열쇠를 음양오행설에서 찾을 수 있다 쌀 시세의 고조도 천지 음양의 순환과 같아 강세의 장에서 오르고 오름이 극에 다다르면 그 안에서 약세의 이치가 담겨있는 법이다 약세장에서는 심이 싸게 될 때 그 안에서 강세의 이치가 담겨있는 법이다 만인이 약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반드시 오르는 이치와 같다 또 모두가 강세라고 여길 때는 쌀은 내리기 마련이다 60년의 세월에 걸쳐 거래를 해온 우시다는 마침내 시세의 원리를 터득한 것이다 이 구절은 바로 그의 시세관의 핵심이 되는 사상을 담고 있다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평범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장 안에 들어선 사람들이 시세의 음과 양, 강세와 약세를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다 마치 찌는 듯한 여름에 눈 내리는 겨울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혹한의 겨울 날씨에 여름이 올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삼원금촌 비록에 있는 시세관의 핵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풀이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을 비유하여 강세 약세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에 현혹되다 보면 약세와 강세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주가창을 보기보단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인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삼원의 실천 삼원이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의 셋이다 눈으로 강한 변화를 보고 마음으로 강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의 매도를 품어라 귀로 약한 변화를 듣고 마음으로 약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의 매수를 품어라 강한 변화를 보아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는 삼원의 비밀이다 우시다가 삼원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투자자의 자세이다 우시다는 현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중요한 감각기관이 불러일으키는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눈앞에서 가격이 폭등하면 덩달아 추격매수를 하게 된다 가격이 거의 미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매매를 멈추거나 비관론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감각기관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 어느 날 폭등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거나 모두가 폭락으로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바닥인 경우가 많다 또한 모두가 상승 분위기에 젖어 낙관일색일 때 오히려 폭락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모두가 보이는 것만 쫓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평범한 심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수련을 거듭하여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시장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원의 비밀이다 4. 비관론 투자자 항상 비관적 시세관으로 손익을 모르는 큰 바보는 가난한 신의 자손이다 항상 비관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익이나 손해와 관계없이 가난하게 된다는 말이다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의 흐름을 잘 보고 움직여야 한다 지나치게 확신하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매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 소신파 투자자 만인이 헷갈리고 있는 쌀이라면 동반자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좋다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대중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르라는 것이다 보통 시장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험이 없고 시세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휩쓸려서 흘러가 버린다 인간은 대중과 함께 움직일 때 안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틀리면 충격이 덜하다 반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투자자를 순종 투자자라고 불렀다 6. 도전하라 손실 거래에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단되면 만냥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부의 비밀이다 글자 그대로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시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할 수 없다 7. 매수해야 할 때 만인이 비관하여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때가 매수할 때다 최고의 투자 시점은 외로울 때이며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투매할 때가 최고의 매수의 기회이며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저의 경계점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다 바닥에는 눈을 감고 살아 들도 산도 모두 하나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사야 한다 기다림으로 기회를 포착하며 비관적 재료가 세상에 나타나면 모두 비관적이 되니 언제든지 매수의 씨를 뿌려라 대중은 항상 틀림으로 행복은 대중의 주머니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대중은 늘 누군가가 나서서 설명해주고 선도해주기를 원한다 확신을 원하는 것이다 대중은 항상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집단이 주는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이다 늑대들이 어슬렁거리는 황량한 들판에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기보다는 양치기와 개가 보호해주는 무리 속에 있고 싶은 것이다 대중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중의 의견을 벗어나 역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내리면 내릴수록 비관적 시세관도 다하고 상승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부자 아빠의 매수 기술이라는 여덟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비관론이 시장 전체를 지배할 때 산다 월간 차트 이동 평균선이 살아있는 종목을 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연구한다 우량주도 늦게 사면 실패한다 장기투자는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도 주식시장이 안 될 것 같을 때 사기 싫어도 산다 전쟁 정치적 이슈로 전 종목이 단체로 투매가 나올 때 여러 종목을 산다 업종 대표주는 폭락할 때마다 산다 자본주의 시장은 붕괴하지 않는다 8. 매도해야 할 때 시장의 관심은 꽃처럼 시든다 항상 상승의 기운이 닿으면 스스로 하락하는 것이 천성의 이치다 모두가 낙관할 때 판다 만인이면 만인 모두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쌀을 팔아야 한다 강한 재료가 나오면 역행을 생각하라 쌀 흉작으로 일제히 매수에 나서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홍수와 태풍으로 급등하면 바보가 되어 매도의 씨를 뿌려라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낙관 뒤편의 하락 징후를 보라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행복감 속에 사라진다 강한 재료가 나타나 과열될 때를 조심하라 자 또 부자 아빠의 매도 기술이라는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낙관론에 빠질 때 매도하라 주식 광고가 신문 하단에 많이 뜨면 조심할 때다 강한 호재가 나와 과열될 때 매도하라 업종 대표주의 주가 상승이 어려워질 때 매도하라 주도 세력이 이익 실현을 할 때 매도하라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어 하향할 때 매도하라 장기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가 날 때 매도하라 급등주는 상승 5파 중 지독한 파동이 나오면 매도하라 일간 이평선들이 정배열되고 부채처럼 퍼질 때 조심하라 이격은 반드시 좁히고 가는 법이다 9. 시세의 정체 구간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하여 진다 즉 음과 양이 반복하나 임기점에서 고요함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시세란 어느 한 방향으로 끝까지 움직이려다가 어느 순간 추가 상승을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는 정체 구간이 있기 마련이다 이 때가 음과 양이 바뀌기 위해 조용해지는 순간이다 이 짧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것이 추세 변화의 신호탄이다 자 여러분들 이건 하워드막스의 시계추 이론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260년 전에 사람과 지금 현대의 하워드막스의 생각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시계추도 양 끝단에서 잠깐의 찰나의 멈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극하여 움직임이 지극하여 극으로 가서 조용해진다 그때 임기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고요함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때야말로 시세가 어느 한 방향까지 끝까지 움직이려다가 어느 순간 추가 상승을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고 정체 구간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자님이 짧은 침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로운 움직임 추세 변화의 신호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 발짝 넘어서서 시간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이런 변화에 집중해서 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0.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건 피터린치가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 하는 것은 마치 수직하강하는 칼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칼이 땅에다 꽂혀서 잠시 흔들리다가 고정될 때까지 잡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 함은 필연적으로 칼날 쪽을 잡게 됨으로 고통스러운 경악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나 하우드 막스 말이나 260년 전에 우시다의 말이나 정말 그거 비슷하지 않나요 결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결을 마음 깊숙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주가가 급등 급락 후에 고요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그때 그 순간의 움직임의 찰나를 여러분들이 마음 깊숙히 마음으로 보시고 그 순간에 적극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1.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가라 만인이 시세에 비관하고 나도 비관하니 쌀이 싸다고 하여 매도는 금물이며 천인이 시세를 낙관하고 나도 낙관하니 쌀이 비싸다고 하여 매수는 금물이다 바닥에서 악재는 눈을 감고 살아 묵은 쌀이 많고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야말로 쌀값이 상승하는 해임을 알라 묵은 쌀이 많음에도 햅쌀이 출하된다면 공급량이 많아서 쌀값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묵은 쌀이 많다는 것은 이미 쌀값이 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햅쌀이 출하된다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지만 이미 가격이 충분히 싼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비관할 때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고 이때부터 주가는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장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야말로 매수 타이밍인 것이다 상승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더 큰 상승을 바랄 때는 매도의 씨를 뿌려라 하락의 이치라고 모든 사람이 더 큰 하락을 바랄 때는 매수의 씨를 뿌려라 12. 일시적 재료를 보지 말라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가 낙관적이 되니 고가를 따라 매수는 금물이다 강한 재료가 나타나면 모두가 낙관적이니 주저하지 말고 매도의 씨를 뿌려라 시장의 인기가 강하고 나도 사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도 사고 싶어지는 때가 바로 매도의 시점이다 13. 강세장과 약세장에서의 매매기법 바닥에서 투매는 선한 마음으로 받아라 분별도 사안도 없이 매수할 때는 바로 사람들이 버린 쌀 시세가 무너질 때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다 하락장은 당신이 사고 싶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폭락이란 곧 조정국면을 의미하는데 이때가 우량주를 가장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14. 조급하게 거래하면 손실을 본다 기다려라 조급하지 말라 조급한 거래는 이득이 없다 오픈 저가를 사고 오픈 고가에 팔라 매매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실을 본다 세 번 물타기도 두 번 물타기도 없는 저가를 조급함 없이 기다림이 대비밀이다 조급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낙관적인 시세관의 비밀이다 늘 값싼 날을 기다려 사라 조급한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이 비관적 시세관의 비밀이다 늘 비싼 날을 기다려 팔라 오르는 이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고 매수에 조급하면 후회하게 된다 조급한 마음에 저가에 매도하고 최고점에 사서 넘어지는 것이다 오픈 저가, 오픈 고가는 5% 저가를 사고 5% 고가에 팔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라는 말이다 하락할 때 조급해서 팔지 말고 상승할 때 조급해서 사지 말아야 한다 하락한 후 고요한 상황, 바닥을 다지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그때 사고 상승 후 고요한 상황, 천정을 다지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그때 팔아야 한다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투자에 나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15. 주식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하락하는 주식의 저가를 기다리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조정이 나타나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급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16.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 항상 2할 오르면 소량 탐색 매도의 시기임을 알라 항상 3할 내리면 탐색 매수의 시기임을 알라 자, 그럼 여기서 2할이란 20%, 3할이란 30%를 말하는 겁니다 2할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의미와도 통한다 하지만 3원 금천 비록에서 말하는 2할과 3할은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적절한 비율을 정하면 된다 17.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낙관적인 태도를 버려라 상승폭이 적은 쌀은 미련 없이 낙관적 태도를 버리고 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적은 쌀은 미련 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팔 것이다 18. 이치 밖의 이치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 밖의 이치 이것이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이치 밖의 이치란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 숨어있는 이치를 말한다 이치 밖의 이치는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강세일 때 하락하고 모두가 약세일 때 상승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역행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치 밖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장의 움직임이나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도 동요하지 않는 자신만의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투자자 중에서는 각종 기법을 비롯한 기술적 분석 차트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트를 본다고 시세의 작고 근본적인 변화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필자는 이를 투자자의 직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직관은 무수한 실패를 디딤돌 삼아 시장에서 헤매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한다 그렇게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관을 확립해가는 것이다 매일 시세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눈앞의 움직임에도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이 가장 소름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이 말이 뭔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 템플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가 있고 보이는 것에는 오히려 실체가 없다는 말도 했거든요 참 이런 것 보면 어떤 그런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진리라는 건 시대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 깊숙이 이해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해가 되는 그럴 때 한번 투자를 실행해 보시는 것 그런 경험을 한 번씩 쌓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 이치보다는 시세를 따르라 상승의 이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오르지 않는다 이치를 맹신 말고 쌀을 따르라 시세가 상승하려면 상승할 만한 시장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큰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일시적인 재료에 의하여 상승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야 한다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이때부터는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식시장은 자금이나 투자심리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이런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다 즉 주식시장은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되지만 시세는 이를 모두 반영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시세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주가에 대한 답은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과 시장의 흐름에서 찾는 것이 좋다 주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그대로 반영된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객관적인 시장의 가격과 시장의 흐름을 중시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의 주가와 시장의 흐름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의 이치라는 게 뭡니까 이치라는 건 어떤 논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고 올라가는 게 맞는 회사인데 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이 시장의 전체 흐름과 형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치, 논리를 맹신하지 말고 그 전체의 형세와 흐름을 따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어사설의 한 문구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어사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하의 일은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운의 좋고 나쁨이며 맨 마지막이 옳고 그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치 밖의 이치라는 것은 전체적인 형세, 흐름 이런 걸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립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뜻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렇게 만든 여러분들의 뜻이 또 어떤 다른 투자들과 일치한다면 그런 또 스타일이 맞는 투자들과의 어떤 책들을 깊깊하고 들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향상시키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20. 거래의 병사는 자금이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창고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인과 같다 종잣돈이 없는 투자자는 다음에 봄에 농사지을 씨앗이 없는 농부와 같다 현금은 투자자의 생명줄이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다 현금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밑천을 지켜라 성공적인 투자자는 항상 수중에 현금을 남겨둬야만 한다 그것은 군대의 지휘관이 항상 예비병력을 남겨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 확신과 함께 작전을 개시하는 것과 같다 유능한 장군은 모든 가능성이 우호적일 때를 기다려 최종 승리를 쟁취한다 자 이건 제시 리모버가 말한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송호사살의 그 구절과도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가능성들이 우호적일 때 형세가 좋을 때 그때를 기다려서 최종 승리를 쟁취하라는 거죠 자 유능한 장군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자 이순신 장군님이 딱 이런 분입니다 자 배 12척으로 일본군의 그 수백 척을 물리쳤잖아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죠? 형세로 극복을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형세가 본인에 맞는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치를 뛰어넘어서 이치 밖의 이치로 일본군의 수백 척의 함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호적인 때를 기다리셔서 최종 승리를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형세를 볼 줄 알아야 하고요 이런 형세를 보시려면 책을 많이 읽으시고 신문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차라리 신문 보시면서 대신에 신문을 보셔도 이 어떤 오늘 책에서 말씀하신 그런 구절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차분히 보신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형세가 어느샌가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형세가 보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1. 사고 팔고 쉬어라 이건 제시리모모어가 한 말인데요 매매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실을 본다 그냥 쉬면서 머리를 비워라 쉬는 것도 투자다 시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라 시간은 돈이 아니다 돈도 쉬어야 할 때가 있다 시간은 시간이고 돈은 돈이다 명민한 투기꾼들은 항상 시장에 발을 담가 놓고 있지 않는다 전액 현금만 보유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기다리다 보면 쉬고 있던 돈들이 다시 활동을 개시해야 할 적절한 환경이 온다 이런 게 여러분들 형세죠 시장이 방향이 불분명해 보인다면 보다 확실해질 때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핵심이죠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대박을 터뜨리는 비결이다 인내, 인내, 인내만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절대 서두르지 말라 자 제시리 모보가 한 말인데요 역시나 형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공보다도 옳고 그름 어떤 이치, 어떤 조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이라고 했죠 자 운은 성공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운보다 중요한 것이 형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세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도 운 안 따라도 되고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템플턴이 100달러 이하짜리 기업의 만 달러 투자에서 4배로 불렸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존 템플턴은 오히려 최악의 기업들을 선정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은 파산 직전인데도 투자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형세만 맞으면 파산 직전이든 아니든 간에 크게 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존 템플턴은 형세를 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형세를 보는 것에 조금 집중하시고 오늘 내용을 가슴 속에 새기시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재밌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또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자 고수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있잖아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즐기십시오 마치며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 대가들의 책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과 사문금촌 비록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함축되어 있는 몇 문장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구절을 꼽자면 눈으로 강한 변화를 보고 마음으로 강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의 매도를 품어라 귀로 약한 변화를 듣고 마음으로 약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의 매수를 품어라 제가 여기다가 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첨언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 자체로 주식 투자는 끝입니다 손실 거래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익을 얻는 거래라고 판단되면 만량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부의 비밀이다 움직이는 것이 지극하여 조용하여 진다 즉 음과 양이 반복하나 임계점에서 고요함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바닥에서 악재는 눈을 감고 살아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 밖의 이치 이것이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상승의 이치도 때를 만나면 오르지 않는다 이치를 맹신하지 말고 쌀을 따르라 자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260년 전의 생각이나 100년 전의 투자 대가들의 생각이나 지금의 투자 대가들의 생각이 비슷한 걸 보면 뭔가 투자의 공식은 없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만약 이 진리를 가슴속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투자로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의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고 자 그러니까 오늘 드린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너무 종속되거나 묶여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진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 출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지름길로 Mosc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